드레이크, 랩타임 오케이, everybody, listen to me, 오케이? 목요일 밤 맨날 친구들과 소라탕 죽이는 보장마자 애써 소주 한잔 마치다가 비린말이 꽂혔어, 홍랭을 싸서 그룹을 갔어, 오 먼 사람일이 많아, 먼 난들들이 이를 때들처럼 많아, 젠장 성비가 칠 대상, 순골력이 떨어지네, 우리 충남들의 비만사 꼴리는게 짜증나서 급하게 좀 괜찮은 후배 하나 불렀는데, 이새끼 비빔크림 바르고 왔네, 야, 이 개새끼야, 우린 어떡하라고야, 이 나쁜새끼야, 어쨌든 땡쳐 올랐으니 짠해, 취하니까 대머리 자동으로 가야네 저기요, 위에서 한잔 하실래요? What the fuck you talking to my girl? 안 되는 거야 왜 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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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되는 거야 왜 난 안 되는 거야 왜 난 안 되는 거야 왜 난 안 먹히는 거야 개코는 아웃 벤치의 달인 덕후 같은 새끼한테까지 발린 텐션 올려라, 대킬라로 마취 시킨 후에 난간 앞에 집합 빨리 핸드폰에 시계가 날 재촉해도 파고들 틈이 없어서 모두 다 붐비니까 싱통에 못 알아도 벗고 싶은데 조금만 참자 쌀국이니까 새 신발은 발표 새까매지고 사람은 슬슬 다 빠지고 저쪽의 수백 번 마주친 눈빛 따라가니 남자친구 입거나 춤 맞추러 왔다고 또다시 남간 편자들의 눈빛 교반 구석에 여차 새삼 대삼 좋아 복잡하듯이 긁고 나왔는데 밝은 데서 보니까 최자가 더 예뻐 안 되는 거야 왜 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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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히는 거야 OK Listen 우리는 춘함 둘에다가 돼지하나 상대는 인간 둘에다가 폭탄하나 아 몰라 나 취했어 아무나 몰라 현실에 맞춰나 낮춰나 신나게 놀자 똥 끓여먹은 듯 입안은 텁텁해 뻘걱해 충혈된 두 눈은 뻑뻑해 지금 오전 여섯시 여섯시 아침까지 게이판을 버렸지 살리고 살리고 술에 취한 말들은 비틀비틀 달리고 우리 집 신상등 대표 프로게이머 팀워크 그녀들은 완전히 발리고 적시적소에 터지는 웃긴 얘기 싯상 콤보이의 분위기는 하하호호 근데 처음부터 쏘였던 폭탄에 드듣드는 집에 가자며 반을 깨 오케이 드레이크는 드레이크는 술 좀 마셨다 술 허벌나게 마셨다 이것은 수취다 오케이 안 되는 거야 왜 난 안 되는 거야 왜 난 안되는 거야 왜 난 안 천 되는 거야 왜 난 acceptance 혹시 나 안 먹는 거야 왜 난 안 먹히는 거야 오케이 굿바이 say good bye